THANKBAL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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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더하고 갈까요? 괜찮나요? 네 오빠 괜찮다 아마 어 최근에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러본 적이 처음이셔죠 그쵸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를 해봤겠어요 그쵸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잠시라도 지오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저는 오늘 할 일 다 한거에요 맞죠?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아 노래를 잘만 부르는 말이 아 참 어려 보여요 내가 어머니라고 할지도 않고 언니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언니 노래 부르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죠 크 아까 소리질린 우리 오빠 쿵 그렇지 그거 할 때 어때요? 아무 생각 안되죠 그래야 그래요 잠깐이라도 아 내가 눈치를 안보고 내가 하고싶은대로 절까리라도 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즐길 때는 혼없이 즐겨야 돼요 그래야지 남이 내 행복을 배신해주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? 맞나? 안 맞나? 그렇습니다 오늘 지연이랑 같이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열정을 나누면서 행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지연이도 영천에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커짐한 분들과 지금의 이 행복 절대 잊지않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나아갈테니깐요 앞으로도 지연이 어디서 보든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열정 절대로 잊으시면 안되고요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언젠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날까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